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공룡과 자동차 놀이해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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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차가 달려갑니다 어? 안 돼! 어? 안 돼! 내 바퀴 렉스, 무슨 일이 있나요? 트래브 선생님, 제 자동차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자, 멋진 꽃바퀴를 달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티라노차 다시 출발합니다! 부릉 부릉! 티라노차가 달려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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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차가 달려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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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노돈 자동차가 달려요 패러키라토르 자동차가 달려요 푸릉푸릉 푸릉푸릉 기락처리 자궁 타가 달려요 푸릉푸릉푸릉 브라키오 자궁 타가 달려요 푸릉푸릉푸릉푸릉푸릉 브라키오 자궁 타가 달려요 푸릉푸릉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위아래로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이리저리 공명사궁 타가 멈춰요 찌찌 찌찌찌 공명사궁 타가 멈춰요 찌찌찌 한 번 더 해보자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푸릉푸릉푸릉 공명사궁 타가 달려요 부릉부릉부릉 공명사궁 타가 멈춰요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공명자동차가 미끄러져요 슝 슝 슝 슝 슝 신나는 공명자동차 와 정말 재밌어 우와 피트껏 날아다니는 자동차야 피트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어딨어 그건 반칙이야 공명과 색깔놀이에요 꼬마 친구들 여기 보세요 오늘은 알록달록 색깔놀이를 할 거예요 우와 신난다 오늘의 깜짝 퀴즈 자 향기로운 장미는 무슨 색일까요 저처럼 멋진 빨간색이요 정답 그럼 싱그러운 풀립은 무슨 색일까요 맛있는 색이요 맞아요 아삭아삭 맛있는 초록색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공룡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와 자 그럼 색깔놀이 시작 알록달록 색깔을 찾아보자 색깔 빨강 빨간색 빨간색 어디 있나 빨강 사과 빨강 딸기 빨강 빨강 버섯 여깄지 여깄지 빨간색 노랑 노란색 노란색 어디 있나 노랑 바나나 노랑 레몬 노랑 노랑 탐품 여깄지 여깄지 노란색 파랑 파란색 파란색 어디 있나 파랑색 파랑 벌레 파랑 파랑 나비 여깄지 여깄지 파란색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멋진 색깔 이번엔 다른 색깔도 찾아볼까요 주황 주황색 주황색 어디 있나 주황 당근 주황 호박 주황 주황 오렌지 여깄지 여깄지 주황색 초록 초록색 초록색 어디 있나 초록 잔디 초록 키위 초록 초록 애벌레 여깄지 여깄지 초록색 보라 보라 보라색 보라색 어디 있나 보라 자두 보라 포도 보라 보라 라벤더 여깄지 여깄지 보라색 완성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멋진 색깔 내가 찾은 멋진 색깔 색깔